안녕하세요, 크로셰 친구들입니다. 제가 벌 시장에 할거에요. 저의 쇼와 크로셰 스탑을 구매할거에요.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.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. 저의 쇼는 10달러에요. 저의 쇼는 10달러에요. 20달러에요. 이 쇼는 10달러에요. 이 쇼는 10달러에요. 더 10달러에요. 처음에 구매할거에요. 그래서 이 쇼는요. 여러분 기억나요? 다시 쇼의 쇼의 성립은요. 이 쇼는 단단의 쇼는 중앙 크기로에요. 이 쇼는 중앙 크기로에요. 이 쇼는 중앙은 중앙, 그는 중앙 크기로구요. 루스는 중앙에 잘 쏟아내면서 요엔 이렇게 쇼는게 잘 안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빨리 가세요 제가 그냥 하나 음 약간 크롭톱 너무 짧은 크롭톱 그리고 핑크 데이지 플라워 오렌지 색깔 그리고 이 반지 랩이 랩이 정말 귀여운 크롭톱 이 부분은 제 웹사이트 엣지 웹사이트 10개 배송이 6$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크기 이렇게 이런 이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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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아해 감사합니다. 좋은 밤 안녕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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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